네 번째 게임은 김홍, 사몽, 퀴즈입니다 어? 아 이게 내일 출국이 달린 거예요? 네 네 여러분들 뒤에서 누워주세요 저 마지막 이 침대를 제외하고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오 야야야야 우와 야 이거 자겠다 야야야야야 못 잘 거 같은데 잘 거 같아 야 이거 잘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야 이거 괜찮네 야 너무 편한데? 야 이거 뭐야? 야 자 MC도 자는 건가요? 저, 저 잡니다 에? 저 자요 아 왜 MC도 자요? 원래 보통 동거 동거 할 때 MC 안 자잖아요? 일어나, 같이 잤다가 일어나서 껴 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편해? 야 이거 야 놀라운데? 여러분 준비 됐나요? 이미, 이미 정국이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정국이 벌써 자? 정국아 듣고 자 인마 잤어 잤어 음악 주세요 엤드 osob 농 ус이 emb Rag ry 쩔쩔 오늘 부분만 부끄러워 아 이거 지금 벌써 모르겠는데요? 죄송하세요 자 좀 닫아봅시다 아 자고보자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난 모르겠다 아 모르... 몰라 이미 몰라 아 진짜 모르겠는데? 자 지금부터 입 떼는 사람 일정 감점입니다 아휴... 입으로 흥얼거리는 정국 씨 일정 감점입니다 그러면 자막은 whether붙 estar지 않지 않으니 노래는 어떤일로 참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주 찍는 눈에 흥얼거리는 아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여러분들 잠을 다 깨셨나요? 어떻게 다 한잠 죽으셨나요? 자 앉아주세요. 야 너 아냐? 정국이는 거의.. 정국아 포기해라. 자 노래 불러주세요. 뭐야.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춥 추파춥스? 응. 원래 다 뒤에 일렬로 앉아있어야 됩니다. 앞에 부르는 사람 가사를 유익히 들여야 돼요. 자. 요기 시작하시죠.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새콤달콤 빨간 옷을 입고 아니.. 말도 안 되는 가사를.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아니.. 새콤달콤 냄새 풍기네 멋쟁이 통 한기구나. 쟤 저..쟤 잡니다. 아직도 자고 있어요. 쟤 나도.. 대단한 친구입니다. 5, 6, 5, 6, 7, 8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아 땡이죠. 자 가세요. 템포가 달라요 템포가 달라요 템포가 템포로 찍으십니까? 네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. 5, 6, 5, 6, 7, 8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나는야 땡 땡 알아요? 몰라. 형 몰라. 아 왜 몰라요? 일단 티모들 좀 깨워주세요. 몰라 지금 중요해요. 진짜 틀리고 지내요 지금 저는. 너가 내 귀에다 대고 불러줘. 틀리는 순간 바로 말씀해 주세요. 원곡이 이게. 원곡이 이게. 자 파. 아 6, 4, 6, 7, 8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새빨간 옷을 입고 자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에잇. 에잇.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에잇. 박찬 살짝.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불안하지 않나요? 음청이 노래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? 5, 6, 5, 4, 6, 7, 8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나는야 케첩될 거야 나는야 틀렸대 틀렸대 자 그것도 해줘야 해요 뭐야? 뭐야? 더블링 토마토 아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나는야 나는야 주스될 거야 야 나는야 주스될 거야 주스될 아니야? 넌 또 뭐야? 주스? 케첩 이거 아니에요? 힌트 되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주스가 힌트입니다 5, 6, 5, 6, 7, 8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주스, 아 주스 아니요? 야 쌩이 형이 다르게 잠깐만 정국 씨 좀 깨울려 아니, 나는야 야, 주민아 빨리, 빨리 서 좋아 아무래도 몰라 그렇게 쓰고 보는 거야 자 이봐 자, 정국 씨 잡히겠어요? 5, 6, 4, 6, 7, 8 나는야 주스될 거야 쭉 나는 아, 여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 네가 먼저 틀려? 응? 내가 먼저 틀려 네가 먼저 틀려 응? 네? 정국 씨,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국 씨, 그쪽 화장실이 아니에요 자, 5, 6, 4, 6, 7, 8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좋아 나는야 아니야 아니야? 좋아? 아니야? 좋아?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케찹 아, 아니야? 아, 나 환장하건네 진짜 어, 정국이 환장, 정국이 환장 아, 나 운정은, 운정은 마셔도 돼 아니 운정이 아니, 운정이 아니, 그래 바, 아, 식 아, 5, 6, 7, 8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못쟁이 토마토,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짝! 자, 드디어, 드디어 첫 도전입니다 아, 5, 6, 7, 8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어허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어허 멋쟁이 토마토, 토마토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을 꿀꺽 케찹을 하진 않죠 잘했어,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 일단 올리고 있어요 5, 6, 5, 6, 7, 8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쭉 나는 와, 케찹 될 거야 야, 뭐야 케찹 케찹하면 어디야 유명해요? 5, 6, 5, 6, 7, 8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꿀꺽 꿀꺽 아이씨 케찹 어디가 유명한데? 케찹 어디가 유명해? 아, 케찹 어디가 유명해? 5, 2, 2, 2 5, 6, 5, 6, 7, 8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오뚝, 오뚝 나는 나는 아, 어떡해 어떡해 야, 야, 그거 하라고 진짜 아니야? 야, 오뚝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힌트 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가로 못 잡는 것 같아서 쫙 비슷했어, 쫙 비슷했어 5, 6, 7, 8 5, 6, 7, 8 나는야 주스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주? 뭐야, 뭐야? 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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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렵다 너랑 비슷하다고요? 나는야 케찹 될 거야 나는 나는 한음절입니다, 한음절 갑니다 5, 6 5, 6, 7, 8 5, 6, 7, 8 첫 버전이죠 하하하하 아무튼 안 되세요, 안 되세요 5, 6, 5, 6, 7, 8 5, 6, 7, 8 솔둥불둥 멋진 몸에 아, 이런 거Pod 살러 와야 돼 빨간 옷을 입고 예, 예, 예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모창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넣을 거야 꿀꺽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촤 오늘, 첫 버전이시죠? 예 아까, 아까 기억나세요? 저희가 굴러 떨어졌는데, 다른 거 저거? 기억 안 나죠 내 옆에 옆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지면 아 이러면 다 자더라고 자 5, 6, 5, 6, 7, 8 나는야 주수될 거야 나는야 계속될 거야 짝! 난 아 아니야 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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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될 거야 꿀꺽 나는야 Reason야 짝! 나는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팝! 왜요 왜 나한테 왔를ividad요? 나는 절박 정권 문제 자 지금 우리еч bird mentality Vor 6, 7, 8 상ibo 따 lá 주세요 아이 졌어 아 많이 써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That nenhum 나는야 주스될 거야 나는야 컴온 컴온 아우 나는야 컴온 컴온 아우 야!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재밌는데 5, 6, 5, 6, 7, 8 다시 할 수 있어 에이 나는야 주스될 거야 나는야 주스될 거야 컴온 컴온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있어 또 있어? 와 그놈의 W 진짜 나왔다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댄스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예! 멋쟁이 아니야?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예! 예! 내가 했잖아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어! 맞대 어!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예! 춤을 출 거야 어! 춤을 출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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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멋쟁이 토마토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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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다 됐어요? 다 됐어요? 맞아요 승시를 한번 해보시죠 Let's go 5, 6, 7, 8 나는야 춤을 출 거야 꾹꾹 나는야 괜찮을 거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못난이 토마토 헤이 헤이 헤이까지 맞아요? 야 못난이가 아닌가 비워 춤을 출 거야 헤이 내 친구 토마토 왜 다 대충입니까? 꿈꾸는 토마토 맛있는 토마토 신나는 토마토 재생긴 토마토 못생긴 토마토 멋있는 토마토 아까 다 했던 거예요 형 아니 예를 들어 머신? 5, 6, 5, 6, 7, 8 꿀퉁꿀퉁 멋진 몸매 끝났다 끝났다 빨간 옷을 입고 수고하셨습니다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어허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Let's go 끝났다 끝났다 Good boy 주스 될 거야 어우 나는야 가자 케찹 될 거야 찍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예 그래서 이걸 이게 그래서 못나니로 들렸구나 아까 못나니 토마토 나도 못나니로 들렸구나 뽐내는 토마토였습니다 이야 우리는 맛있는 일하고 있었는데 맛나는 어우 뭐야 이런 거 이러고 있었는데 빰 자 수고한 안경팀 네 2반 웃음팀은 안경팀입니다 진 김석진 팀은 내일 오늘 입었던 복고 의상으로 출국을 해주시고 마카오로 마카오로 출국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 MC 민윤기 자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MC어로예요 형 안 걸렸을 거 같아 내가 아까 김석진 팀을 뽑았으면 나는 복고 패션을 입고 그렇죠 같이 출국을 하는 거예요 안경팀이 그럼 형이 원하는 대로 형 검은 옷 입고 출국을 해요 나 파란 거 그냥 옷을 다 가리고 마스크 쓰고 형 지금 안경을 끼고 있어요 뚜둔 뚜둔 과연 멋쟁이 토마토 한번 불러주세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 뽐내는 토마토야? 과연? 윤윤기 용기가 용기 형 보여주지 말고 뒤에서 공개 한 번 해볼까요? 그러니까 좋은 거 진짜 솜 preocup 자, 보지 마세요. 지금 보지 마세요. 자, 하나, 둘, 셋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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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, 어떻게 해? 자, 바꿀 기회에 진짜 안 바꿉니까? 안 바꿔, 안 바꿔. 안 바꿔. 정말 안 바꿉니까? 이야, 가자. 민윤기의 운명은! 안경팀! 야, 내가 예능 하루 이틀에? 여러분들은 단파나 한 거예요, 제작진 여러분들은. 아, 찬다. 여러분들, 아무튼 오늘 다녀라, 반찬. 잘하셨습니다. 오늘 역대의 다녀라 방탄 중에 가장 신나고,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아, 좀 재밌게 즐기신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재밌었어요. 마무리 한 번 해주세요, 시원하게. 여러분들, 다녀라 방탄은 계속 됩니다. 잘 들어! 잘 가자! 아, 내일 마카우스에 오늘 입었던 옷을 아주 신나게 입고 가시면 됩니다. 아, 이거를... 이거를 입었네요. 자, 오세요. 아, 좋아. 푹은 아파! 아, 왜? 아, 왜? 자, 이게 푹으로 가야 돼. omg.. 매일